에이아이피 전화 왔는데? 전화 왔었어. 떠돈다고 전화를 안 받았네? 휴가, 네가 바로 받으면 너 없어보이니까 박진혁 씨도 비서 있잖아. 잠깐만요. 김숙 씨 바꿔드릴게요. 내가 전화를 했는데도? 그럼 어떡해. 네, 안녕하세요. 김숙 씨 전화 연결해 드릴까요? 네. 김숙 씨 비서여서 제가 먼저 일단. 동절절 뭐가 이상하지 않아? 정화를 제가 바꿔주세요. 잠시만요. 오빠. 어, 누구야? jrp 오빠. 김숙입니다. 수고하니. 몇 점 전에? 장도연이요.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인턴사원으로 들어왔거든요. 오빠. 다름이 아니고. 영재 언니가. 오빠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상가집에서. 예, 예, 예. 오빠가 그.. 밥블리슈 그렇게 오빠가 열심히 본다고 영재 언니가 우리한테 자랑했어요. 오빠한테 그 얘기 들었다고. 나 안 믿겠지만 하늘도 안 빼고 다 봤어. 오오~! 진짜에요, 오빠? 어. 그러면 2회에 나왔던 음식 뭐냐고 물어보고. 그럼 오빠 2회에 나왔던 음식이 뭐예요? 장소를 말해 봐, 장소를. 화정언니 집이에요. 화정언니가 식당에서 먹다가 밥상으로 내려가서 낙지까지 먹고. 간장게장 먹고. 다 봤어, 오빠 다 봤어. 된장 박수이죠. 된장, 된장. 오빠, 사실 지금 밥블레 씨 촬영 중이에요. 아, 진짜? 예, 예. 나는 솔직히 그걸 왜 봤냐면. 난 티비를 안 봐. 티비를 보는 게 조금이라도 작가가 대본을 준 것 같은 걸 보기가 싫어. 우리 진짜 그게 없잖아. 진짜 너희 프로는 정말. 그냥 진짜. 그냥 리얼이야. 그래서 그게 그렇게 편안한 거야, 갓포미안 밤에. 네, 역시. 얼마 전 방송에서 정인 씨가 나오셨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그걸 보고 아, 그래 저렇게 잘생긴 사람들 좋아하는구나 하고 약간 나가려다 보면. 아, 오빠 어디 가. 우린 침묵 침묵이 있어요. 아, 침묵이 좀. 봉다운에 있어요, 우리가. 뭔 일이에요. 우선 이제 다음에 엄마가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왜. 왜 이렇게. 뭐야. 하하하하